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날씨만큼은 쾌청하고 또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바깥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요즘 날이 워낙 좋아서 내일도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맑고 따뜻하더라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만큼 얇은 겉옷 하나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용인이 21도, 안산과 수원, 안양은 22도, 화성과 평택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온은 서서히 내림새를 보이면서 찬기온이 조금 더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